시간 조율이 어렵다. 여기 제가 몇 가지 팁인데 저는 선생님들도 복직에서 담임을 맡으신 경우에 전화 한번 한 통 하시면 어떨까 미리 애들한테 공지해 가지고 주말에 전화로 내가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 저는 간단하게 애들한테 질문할 것. 요즘은 환경조사소가 있나 모르겠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묻고 이렇게 전화 상담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초반에 뭔가 연결을 지어 놓으시면 어디 보자